안녕하세요. 무엇을 짓난지? 처음으로 타이페에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. 팬 여러분과 팬미팅에서 직접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기대도 많이 되고요. 8월 18일 제프 뉴 타이페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다른 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8월 18일 제프 뉴 타이페에서 만나요. level minist Bugatti 대통령 휴대schaft sek 음식